appreciating 주변에 사람들 목소리 담아 주변에 의상자 진호신 담아 모든 것을 이어가지 했을구 미트 이제 우리들의 차례가 왔지 모두가 손 들고 일어날 자리 한명의 용기가 부실화되어서 악기를 캄캄한 부비 감았어 지금보다 한 반걸음만 더 앞으로 가도 될 것 같아 지태형이랑 유여리 누나한테 묻히지만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한 시간 반은 걸릴 줄 알았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빨리 끝낼 수 가지고 처음에 제출한 가사가 거의 3분짜리 맞게 꽉 채운 건데 거기서 제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되는 벌스랑 조금 제가 조금 섞었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 아 이걸 또 바꿔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바꾼 게 더 잘 된 거 같아요 아주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서부터 해보자 네 오케이 주변의 사람들 목소리 담아 주변의 사람들 용기를 담아 무슨 속에 위선자 지모심 담아 모든 함께 이어가셨을 뿐이 뛰어 이제 우리들의 자리가 왔지 모두가 세수건 에러날 취하래 한 명의 용기가 불씨가 되었어 아끼리 칼칼한 물리가 맛있어 오케이 일단은 재웅이 나와도 될 거 같아요 네 말하지만 일단 마케팅에 의견할 게 있어 이렇게 이 내가 쓴 구조를 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갑자기 다른 얘기할 거 아니면 네 이 나머지 내 마지는 이러한 내용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플로우에 맞춰서 뭐 조사를 바꾸던지 구사를 바꾸던지 해서 내용을 이렇게 하면 네 이 전체 흐르면은 큰 문제가 없어 아 네 누나 내가 이거 해볼 때 더 써야되잖아 내 마지는 더 써야되잖아 아 이거는 우선 네 마디만 쓴 거고 그 뒤에 그 위치 부분을 5,000마디만 써야되고 싶은데 아님 이거 해볼 때는 아 네 우리 할 게 나면 우리 목소리는 파도가 되어 더 떴던 높이 올라도 높이토록 심연히 떠올라지면 해 달 때쯤 위력은 더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려던 침묵 안에 하면서 웅크린 그 장면 아래 인스타 해스텍 미투 실패 난 with you 나도 하지 미투 우린 늘 곁에 남은 모두를 위해서 외치고 당당히 맞서 끼든가 순간 빼기 지나온 날도 힘들었지만 자리근해왔어 윤기 있는 우리의 메아리 함께란 말할 수 있어 말할 수만 있다면 바뀔 수 있고 우린 이겨낼 수 있어 우린 이겨낼 수 있어 You are very good 잘하고 있어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느낌 그대로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 네 우린 내 곁에 남은 모두를 위해서 외치고 당당히 맞서 끼든가 순간 빼기 지나온 날도 힘들었지만 자리근해왔어 윤기 있는 우리의 메아리 함께란 말할 수 있어 말할 수만 있다면 바뀔 수 있고 우린 이겨낼 수 있어 You are very good 너무 좋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나도 하지 미투까지만 불러보자 네 이렇게 부를 때는 미투까지 부르고 딱 끊는 게 아니라 네 지혜 우린 늘 곁에 까지는 불러주면 돼 아 네 음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네 네 처음 썼던 가사가 조금 수정을 하고 나서 또 와서 또 수정을 하고 가서도 녹음을 했다가 잘 안 돼서 다시 나왔다 계속 그랬는데 좀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떨어질 뻔했는데 다들 그래도 되게 잘한다 잘한다 계속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처음 가사를 수정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나서 제가 쓰고 싶었던 부분을 뺀 거가 있었는데 거기를 다시 되찾게 돼서 기쁘고요 근데 좀 제 랩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 것 같아서 약간 스킬 같은 거를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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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번 들어보고 가나요? 이거 한 번 체크만 해볼까요? 떨려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녹음을 해놓은 거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과정이니까 이제 듣고 놀라지 말고 전화하면 또 많이 갈라지니까 이제 한 번 들어 볼게요 잠시만요 저의 마음을 해보는 게 네 이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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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앞때라면 우리 앞때마다 우리 앞때마다 우리 앞때마다 일단은 이렇게 끝났고 여기가 이제 티용이가 나오는 파트 한 번 더 오늘 고생했고 그래도 파워하는데 잘해줘서 금방 했으니까 마무리 잘해서 좋은 음원 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어요 풍 풍 호식